가볼께요 잠깐만 전 좀. 와 숲사에 이러면 먹고 싶어요. 우리 숲사에 가져온ㄴ? 왜? 범천 셰프 아 너노노 제프 셰프님 보시고 있습니다. 이리 데워 대게 해도 돼지? 이리로... invention 어디로 가는 거 아니야? 선생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신지? 저요? 제프 선생님입니다. 앞치마를 하시고 이거 해도 돼요? 앞치마를 드릴게요. 이거 해도 돼요? 네. 이거 이렇게 리본으로 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옷은 입한데 앞치마가 너무 깜찍한데? 이거 잠깐만. 호주 형, 참치. 조각하게 들고 있어요. 고방에서 해산물 분해 담당. 어, 느낌 있다. 진짜 느낌 있다. 가락시장 가면 있는. 얘는 알바. 웨이터, 웨이터. 좀 괜찮은 레스토랑. 오, 정영이. 오. 그럼 저희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트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우리 트시! 안녕하세요. 트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안녕히 계십니다. 근데 현룡이 형은 못 왔어요. 그때 마지막 방송이 언제죠? 라디오? 라디오랑. 네, 아이돌 라디오랑. 라디오랑. 인기가 올 때 목을 너무, 목 다친 상태에서 너무 많이 흔들어가지고.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요. 오늘은 쉬기로 했습니다. 너무. 그래서 계속 쉬는 날에는 계속 누워서 쉬기로 했고. 그래서 현웅이 형 오늘 같이 누웠어요. 네. 대신! 저희가 현웅이 형 생일을. 생일을 맞아서. 저희가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선물해 줄. 서프라이즈! 너무. 너무 많이 졌어요. 저는 크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꼬치는 안 들었어. 수어났어. 몇 개지? 4개 정도 있네. 휴지, 휴지. 휴지 여기 있어. 자. 할게. 여기를. 하늘 잡아, 계속. 어? 아? 음. 오. 잠깐만. 내 손에다 까면 어떡하냐. 얘네 아는 말 써. 몇 개 만들어요, 케이크? 두 개. 두 개. 두 개. 살짝 두십이요? 어, 두십이다. 어? 어. 다시 따라 해드냐? 아니요. 아, 약간 두 개 담아. 조금만 해도 되겠다. 해서. 자, 여러분. 하기 쉽게 해서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 예. 아, 진짜요? 저 그거 들어올 때 봤는데. 입에 넣어주세요. 여기 안 들어올까요? 아, 제가 사장님입니다. ㅋㅋㅋㅋ 두드러워요? 네, 부드럽게 하시고요. 오. 물엿. 여기 중간에다가. 약간 한국식인데요? 이 한 일이라고. 네, 18g 넣어주세요. 오진 씨. 오진 씨. 오진 씨. 오진 씨. 오케이. 정현이 한번 먹방 타입 한번 봐주십니다. 뭡니까. 비는 시간을 이용해. 이거 쿠키 먹어도 돼요? 네. 자, 이걸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엔화. 겉으로 보기에는 살짝 기본 그냥. 아,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나요? 그냥? 그냥 진짜 그냥 빵냄새 나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오진 씨. 유튜버 느낌으로. 와. 오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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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이 꺼지지 않게. 음. 이거 뭐예요? 이건 잘해야 해서. 방역뿐이에요? 네, 그러네요. administrator! 와اذ, 그것 좀 닫았어야 했는데! 구빈, 우선 씨. 우리, 우리 껿? 들어갑니다. inee. corpor적으로어지자. 어떻게 천 Bottosto. 앉을 것 같은데. 방법. 시작하자. 몇 분이요, 사실? 저희 일단 팀 대결을 할까요? 네, 팀 대결을 합시다. 묵지. 묵지. 실패합시다 묵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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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긴 것 같아 일단 이쪽 팀은 못생긴 팀 잘생긴 팀 뭐하지? 하나 둘 셋! 뭐하지? 우린 뭐하지? 오케이 하나 둘 셋! 게임 안 되지! 오오오오 우리는 요거지 요거지 요거지로 가겠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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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정답 정답 저도 1번 갖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너희가 쓰고 싶은 글자를 너무 많이 쓸 수는 없어. 이렇게 18cm. 꾸미 거를 디자인해봐.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범준이 거. 네. 같이 일상 생각하면 되겠네. 뭐하지? 네. 어... 원흥이 형. 여기다가 한 번. 위투지랑 손 그러면. 여우를 가운데하고 얘를 어디다 할지. 위투지 여기 밑에다. 밑에다, 밑에다. 이렇게 밑에다. 여러분 말해. 우리 이거 빨려놓자. 먹지 다 따는 거 맞지? 네. 우리 이런 공장식으로 가면. 내가 따서는 케이크 10개도 만들어서 팔겠다고. 합시다. 자, 이거 뭐 좀 얹은 거 같아. 오, 생생. 그래. 와, 이거 기분 좋다. 안 이렇게 뜨네, 얘가. 이 위에 더 하는 줄 알았는데. 끝에 맛있는 게 있네. 쫀득쫀득하다. 여기 살짝 부족하다. 음, 좋아해. 음, 좋아해. 와. 스모스. 상관없는데? 좋아쓰. 이쪽 가세요. 베리 굿. 어, 형.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저거 다 줘. 되게 얇게 만듭니다. 어, 식빵에 버터 말이듯이. 어, 식빵에 버터 말이듯이. 아, 부족하다 싶을 때까지. 맞게끔. 틈 안 주고만 쫙 깔아주세요. 아, 위험할까? 오. 와. 다르다. 이거 봐. 이거 봐.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좀 심한. 이거 좀 심한. 와, 진짜. 자,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와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어떠셨어요? 한 명씩 소감을 좀 말씀해주세요. 일단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케이크 만나시는 분들 되게 존경, 존경스럽고.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처음에 하면서 되게 먹고 싶었는데. 막상 다 끝나니까.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진짜. 가면 갈수록 말이 점점 없어지고. 저절로 조용해지고. 힘들어가지고. 일단. 우리 케이크 한 번 보여드려도 있나요? 화가 많으신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케이크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웅 형. 케이크 형 케이크. 랩 갓. 현웅. 이거는 거의 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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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지. 스물셋. 아, 나이 적어져 오는 거야? 네, 나이 적어졌지. 이건 범준 형 거. 또 제가. 드라마. 제 케이크를 직접 만드니까. 가미가 세워나요? 상당히 가미가 세웁습니다. 범준이 형 맨날 좋아하는 옷 색깔이에요. 나염. 네, 이렇게 현웅 형 생일 2월 8일. 현웅 형 생일 2월 3일. 네, 지났지만. 지났지만. 기념해서. 감사드리고. 현웅 형이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현웅 형이 딱 봤을 때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현웅 형이 아직 모르니까 저희가 잘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그럼 저희는 다른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찍고 물러오겠습니다. 둘, 셋. 위. 둘이. 지금같이 둘이 Caesity It's chapter. 감사합니다. 안녕. I want a go. 즐겨봐. ftyleют. BEST愛 하님 Prem Solutions ~~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했다. 고생드렸어. 고생하셨습니다.